조영무 박사님의 조영무 박사님의 출판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나라는 표지에 책을 쓸 때 표지에 얼굴이 나오는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저처럼 안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데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분이시군요 이준우 진행자님도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은 딱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제로 이코노미라고 하면 온 세상이 다 제로인 세상이다 어떡하니? 이런 걸 텐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책 제목을 제로 이코노미라고 할까 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 분들한테 책 정보를 안 드리고 여쭤봤더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에 해당하는 출산율 영명대 합계 출산율 0%에 근접하는 물가 또는 0%에 근접하는 금융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시계의 제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것을 떠올리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본드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책 제목을 저렇게 잡은 것은 올해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키워드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일본화되면 어쩌지 하는 이야기들을 상반기에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화만 돼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출산율도 낮고 성장률도 부진하고 물가도 안 올라서 디플레에 빠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일본화 재팬인 피켄시라고 불렀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나가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길게 봤을 때 미친 경향이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려본다고 한다면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0으로 수렴해가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고 심화시켰던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일본화만 돼도 다행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일본 경제와 상당히 다른 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통화인 n화가 국제통화죠 그렇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혼란스럽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면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데 반해서 일본 돈 n화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산업화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 노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돈을 해외에 많이 자산으로 축적해놓았기 때문에 설령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산소득 때문에 경상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해외에 축적해둔 부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가 특히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 정도만 돼도 다행이겠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신흥국인데 일본화에 가까워지면서 출산율도 0명대 물가상승률도 0%대 금리도 0%인 경제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네이밍을 제로이코노미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일본은 먼저 갔고 우리도 따라가면서도 원래 선진국 되면 이러는 건가 보다 우리가 약간 좀 심하긴 한데 우리가 뭐든지 조금 심하잖아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일종의 선진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선진국병을 앓고 있는 미국 유로존 일본과 달리 미국의 달러와는 기축통화고 유로와 엔화는 국제통화고 그러한 나라들과 상당히 다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다른 차이점들 때문에 신흥국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선진국으로 가까워지던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직면할 상황이 과연 이러한 선진국과 유사할까 저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들 그래서 저물가 저출산 저금리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했던 나라들 중에 유로와 엔화 달러 파운드 이런 이른바 소위 기축통화나 기축통화급에 가까운 통화를 쓰는 나라 아닌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처음이에요? 이머징 중에 제로 이코노미 선배들이랑 술 마시러 간 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들여다본 지표들이 그런 거죠 경제성장률 특히 그 나라의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 출산율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나 금리는 얼마나 빠르게 0% 수렴하나 이런 것들을 본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산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최근 지표를 보면 0.8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임신을 하실 수 있는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가 0.8명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인데 거기서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그 나라의 인구는 절반 이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0%에 진입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심지어 출산율의 하락 현상이 심각했었던 일본이나 남유럽 국가조차도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살아나면서 최근에는 다시 출산율이 상승세로 돌았었고요 미래 국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학계 출산율도 0%대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 또는 고령화 속도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에 앞서 일종의 선진국병을 알았었던 선진국들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선진국들도 거쳐서 우리도 가는 방향인데 저출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조차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 등의 0.5% 수준인데요 선진국들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유로준이나 일본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폈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못 폈 겁니다 원화가 국제통화나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도 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비기축통화국 중에 경기가 나빠서 저성장이라서 이거 금리 내리다가 우리도 제로금리 해볼게요 하는 나라가 그동안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친구인 이머징 국가들은 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뭐 다 그런 쪽 아니면 대만, 싱가폴? 싱가폴은 또 우리랑 조금 다르죠? 너무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경제학에서 경제발전론, 디벨로프먼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빈곤의 늪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퍼버티 트랙 아주 낮은 국민소득에서 일정한 허드를 넘어서 선진국에 수렴할 정도로 이렇게 허드를 뛰어넘어서 올라온 나라가 사실은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걸 해낸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가령 빚의 급증이라든가 국가 부채의 급증이라든가 또는 좀비 기업의 급증이라든가 또는 젊은 세대가 장기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오랫동안 남을 우리 경제의 상흔을 코로나가 남기고 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은 게 그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도 같이 비슷하게 당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면 양극화, 코로나로 인한 저성장, 연구실업, 일부 서비스 산업의 쇠퇴 갑자기 다 멈췄다가 다시 하니까 우리 동상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면 잘 안 나는 것처럼 그런 것 우리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안심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선진국병으로 빠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있었죠 그게 일종의 트렌드였죠 그런데 그러한 트렌드를 훨씬 더 심하고 가속화시키면서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좀비 기업이 많았어요 전체 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한마디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번 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경제 지표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수출이나 경기 흐름과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종의 반도체 착시효과 같은 거죠 대기업들 전자업종 그리고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몇 개 업종들이 전체 기업 섹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도 높고 매출액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보면 이러한 업종들은 사실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용이라든가 또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한 기업 실적의 차별화 업종 간 차별화 그리고 가계 소득의 양극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90년대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좀비기업의 비중이 전체 기업 중에서 10%포인트 높아졌었거든요 그랬더니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경제 성장률을 매년 4%포인트씩 깎아먹은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 1%대일 것이고요 내년에 좋아지더라도 2 내지 3%일 겁니다 그런데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비기업이 늘어나면? 그렇죠 사실은 그 부분도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앞서 인구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층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지금 20대 중후반 대학 졸업하시는 분들 이 계층은 원래부터 어려우셨을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 세대나 그 직후 세대는 출생자 수가 줄어서 연간 70만 명이 채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신 20대 중후반 분들은 인구 구조를 보면 연간 7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잠깐 많이 태어났었던? 그렇죠 25세면 몇 년생입니까? 94년 이런 생입니까? 94, 95년? 그런데 그 세대분들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고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부터 이 세대는 일자리를 많이 얻지 못하고 계셨어요 고용률이라고 해서 해당 연령대 중에서 실제로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을 저희가 고용률이라는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그 비율이 한 50%대입니다 한 10명 중에서 5명 정도만 취업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 90년대 중반생들이 20대 중후반이 20대 중후반 그런데 다른 연령대 가령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10명 중에서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고용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연령대보다도 20대 중후반 해당되시는 세대분들이 두세 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0대 안 뽑죠 안 뽑죠 이미 계신 분들을 내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상흔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흔효과 네. 그러니까 일종의 흉터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때 장기 실업을 경험하신 분들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우선은 취업이 오래 안 되고요 취업을 하시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게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비정규직과 같은 일자리의 질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됐었잖아요 다른 연령대 분들은 소득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연령대 분들은 소득도 잘 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경제가 회복됐을 때조차도 그 과실을 잘 누리지 못하세요 왜 그렇죠 그건? 왜 같이 소득이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해당 연령대 분들은 취업을 하셨을 때에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업 기회라든가 또는 기술 또는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기업에서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평생에 걸쳐서 그 악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요 가족이나 국가경제 전체로 미칩니다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8050 문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연령대 분들이 이제는 40대 50대가 되셨어요 부모 세대는 80대입니다 그런데 80대 연금을 타서 생활하시던 부모분들하고 생활을 하시다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망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집에서 부모 세대의 시체가 발견되는 아주 비참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8050 문제라고 하는 책이 일본에서 출간된 게 그 때문이죠 이게 단순히 부모 세대의 문제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악영향을 미쳐요 들어보셨을 텐데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요 일종의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동생 세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이 취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해외여행도 안 가고요 운전면허도 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잘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부모 세대, 해당 세대, 동생 세대까지 해서 가족 전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꾸 위축되기만 한다 마음도 위축되고 행동도 위축되고 그리고 앞서 인구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기도 낳지 않죠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요 집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니까 사실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가구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내구제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였어요? 그렇죠 취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건 90년대 초반에 버블 붕괴 직후부터 기업들이 움츠러들어서 투자를 잘 안 하고 하니까 그 영향으로 그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쩌면 진짜 고용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지만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런 시선 때문에 우리 아예 안 뽑을 게 이러고 있지 않아요 단지 채용기획을 미루거나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본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버블 붕괴가 터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20대 세대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주는 진행자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차례 나왔습니다 제 일정표를 봤더니 코로나가 막 시작됐던 3월 말쯤에 한번 나왔고요 5개월 있다가 8월 말쯤에 나왔고 지금 다시 5개월 만에 연말에 나오게 됐네요 제가 앞서 두 번에 출연해서 몇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많은 경제 전망 기관과 경제 전문가들 특히 주식장에 계신 분들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가 빨리 끝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한국은행이나 KDI 다른 쪽의 전망들을 보시면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았죠 왜 그런 낙관적인 전망치가 나왔느냐 하반기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점차 사라질 거고 경제적인 방역 조치들이 완화될 거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러한 전망치들이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 그쪽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도 제가 방역이나 백신 전문가 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권해를 드렸고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은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가장 유사해 보이는 팬데믹 사례가 100년도 더 전에 발생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인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웨이브 커다란 발생이 있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은 겨울철에 발생했던 두 번째 웨이브였고 그 웨이브가 지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상반기에 세 번째 웨이브가 또 왔었다 그때는 제가 그냥 말씀으로만 드렸는데 제가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올 봄부터 제가 그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다녔었는데 그 책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2페이지에 202페이지에 제가 그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이 그 당시에는 진단키트가 없었으니까 감염자는 없고요 사망자 추위만 나온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발생했었던 사망자 추위를 나타냈던 그래프를 진행해서 화면으로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단순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한 번 올라갔다가 또 한 번 2차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3차에 또 한 번 오는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반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세 번의 파장이 오는 사망자 추수 기준으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3월에 출연을 했었을 때 이거를 짧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길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겨울철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미 겨울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 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직 백신이 맞기 시작 지금이 최악이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쩌면 내년 1, 2월까지 백신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까지 선진국들은 그런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이제 겨울에 나왔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웨이브가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조차도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잘 피해왔으니까요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겨울철에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나마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온 백신들이 지금 있죠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그런데 이 백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이 비싸요 가장 먼저 선구매를 해서 싸게 맞추는 미국조차도 두 번 맞추는데 40불에서 70불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량이 부족해요 최근 들어서는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2,500만 명 모더나는 천만 명 정도밖에 못 맞을 겁니다 그것도 선진국일 거예요 주로 그 백신을 생산한 해당국에 속하는 미국이나 영국 정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데 보관과 유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 낮춰봤자 마이너스 20도 정도의 유통체인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슈퍼 콜드체인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하면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확보를 못할 겁니다 빨리 그리고 백신을 확보를 하더라도 많은 신흥국들은 그 백신을 유통시키지 못할 거예요 슈퍼 콜드체인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도일까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많은 논란을 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상하는 스케줄은 미국 정도가 눈앞에 있지만 무용지물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나 영국 정도에서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올겨울에 맞기 시작하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맞기 시작하시는 거는 내년 상반기일 겁니다 미국, 영국조차도 그런데 그것도 3월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백신이 진정이 되려면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항체를 가져야 자연 면역 효과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 백신이 나와도 안 맞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40%예요 인구의 그것도 그렇다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도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들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보면 가장 낮은 국가그룹에 속해요 그러면 신흥국들은 어떠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확보가 어렵고요 유통이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백신을 제대로 맞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내년 중반 정도일 겁니다 그 이상 합리적이신 거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때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서도 과연 많은 나라들이 백신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세 번째 사이클을 안 겪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규모로 백신을 맞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를 책에도 적었지만 한 내년 말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지요 내년 말까지면 올해 같은 상황이 1년 더 간다는 건데 그리고 앞선 두 번의 출연 3월과 8월 출연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연말이 걱정이 된다 연초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문제가 나올 거다 자영업자분들이 못 버티실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내년이 아니겠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을 한 번 더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그때 진행자께서 저한테 구조조정 케이스를 물어보셨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gm 사례를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냐면 제가 3월이죠 우리나라에서 추경을 처음 한다고 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추경 한 번 안 하실 거다 또 하실 거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또 주시게 될 거다 또 주자고 할 거다 왜냐하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왜 갑자기 한 번 준 걸 또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추경이 4번이나 있었죠 재난지원금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미 겨울이잖아요 12월이니까 내년을 생각해 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쉽사리 진정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 아마 이럴 겁니다 올해는 처음이고 그리고 정부도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지금이 보릿고개야 이 산만 넘으면 이제 달라질 거야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그 산이 쉽사리 안 끝나고 넘고 봤더니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계속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누구까지 살리는 게 맞지? 그러면 누구를 안 살리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금융감독 원장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걱정인데요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장 타격을 입고 계시잖아요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오래 봄에 알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까지 버티지 않으셨을 거예요 문 닫고 끝냈을 거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데 버티는 도중에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아주 많은 빚이 늘었죠 사실은 정부도 도와주셨죠 올해 상반기에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나온 규모만 해도 175조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중에서 그냥 주시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빌려준 겁니다 빚이에요 그럼 나중에 갚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에 안 빌리셨겠죠 그런데 지금 또 빌려주고 계시잖아요 자영업자분들한테 2천만 원씩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지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두 번이 됐건 세 번이 됐건 고비를 넘겼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래서 내년이 됐건 내년이 됐건 코로나가 이제 완전한 정책은 어렵겠지만 진정이 됐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빚이 남을 겁니다 빚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커다란 빚잔치를 버리거나 아니면 갚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보면 주기적으로 2년 주기로 커다란 빚잔치를 버려왔습니다 국민행복기금도 그랬고요 안심전환 대출도 그랬고요 그거는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부 쪽에서 하시는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빚을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못하고요 가게는 소비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리처드 쿠라고 해서 골드만삭스에 있었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그 상황을 뭐라고 네이밍을 붙였냐면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차대조표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빚이 늘어났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꺼지면서 갑자기 빚만 남은 거죠 사실은 원인이 부동산 버블 붕괴 자산 쪽에 급격한 축소예요 대차대조표로 따진다고 하면 차변이 쪼그라든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갑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기 위해서 가게 자영업자 기업의 부채가 급증을 한 거죠 대변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투자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상하게 코로나는 끝났는데 내년에는 다소 경기자의 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경기가 쉽게 안 살아나는 것 같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기업들은 매출이 안 늘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뭔가 지그시 우리 성장이나 경제를 누르는 것 같지?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금융감독당국이 대출 규제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왜 문제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질문을 줄 때는 주로 그런 거였거든요 이러다가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되고 대출을 해소를 못하고 펑 터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는 다르고요 상황이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돼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한 위험성은 과보나 많이 낮아졌다고 보고요 반면에 우리 경제가 정말 직면하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경제가 안 살아나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못 쓰지? 부채 때문에? 부채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지그시 우리 경제를 짓누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코로나의 상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남을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도 아마 내년 정도의 경기 반등 시기를 지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낮아진 성장률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 금리, 물가 상승률은 또다시 제로를 향해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제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름을 이번에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종의 AS처럼 앞서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 가격은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죠 집값도 많이 올랐고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주가도 올랐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경제는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집값은 오르고 주가는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래도 되나? 언제까지 가지? 이게? 이러다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당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풀린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럴 부담감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플레거든요 경기 과열 내지는 물가가 오르고 그런데 경기가 그다지 좋아지지도 않고 지금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7%거든요 인플레 대응할 필요성도 없는 거죠 반면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고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통화정책이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적자국채를 찍어서 적자국채를 팔아서 그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걸 사는 돈이 결국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나마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조차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수년 동안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거고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풀려서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당국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풀린 돈이 기업의 투자로 가고 고용으로 이어지고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걸 텐데 지표를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풀린 돈들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게 저희가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걸 저 같은 사람들이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풀린 돈 대비 실물경제 활동이 어느 만큼 활성화되어 있어서 돈이 몇 번 돈 셈이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잘 안 돌죠? 잘 안 돌아요 글로벌 금융위를 거치면서 이런 화폐 유통 속도 돈이 도는 속도 내지는 풀린 돈의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측정을 해보면 최근 지표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정도가 2 내지 30% 더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실물경제 활성화에는 그다지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돈은 풀렸잖아요 그 돈은 금융시장에서는 돌겠죠 어디로는 가야죠 자산시장에서는 어디로는 가야죠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항상 이런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였거든요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집을 사셨던 분들 올해 3, 4월에 주식을 사셨던 분들 그런 거를 그분들만 보신 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보셨잖아요 이제는 등 떠밀리듯이 가는 거죠 재료금이다 보니까 은행의 금리를 보면 예금을 해도 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억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1년에 은행 예금을 하셔도 1년 동안 받는 예금 이자가 천만 원도 안 됩니다 한 80여만 원 될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 달에 100만 원 일해서 돈 버시는 분보다도 10억 자산가가 소득이 더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손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집 가지고 계셨던 분들 주식을 사셨던 내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대출을 다 당겨서 주식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가 모아지는 특정한 섹터, 기업, 자산에 그게 가상화폐가 되었건 특정한 기업의 주식이 되었건 자산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무슨 이유의 선거관에 빠르게 바뀐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금융 변수들의 변동성, 자산가격의 급등락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그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잘 안 오르는 인플레 하에서도 자산가격은 오르는 자산인플레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죠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자산가격이나 특히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랬네요 오늘 말씀해주신 다양한 현상들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하는 현상들도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뭔가 있어야 됩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긴장하고 있어라입니까? 후자라면 좀 답답한데 그런 전망이 맞아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라도 좀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분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 말씀 주시려면 몇 분쯤 필요하세요? 사실은 제가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책의 뒷부분에 개인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챕터로 한 챕터가 있긴 한데 정부는 이렇게 하시고요 라고 적었는데 그래도 저는 저자를 여기 모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여기서 다 들어버리고 한두 개만 말씀 주세요 중요한 것만 개인과 관련을 해서는요 빚을 빌리실 때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다면 이렇게 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빌리셔야 된다고 한다면 대출 조건 금리 같은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부터 따져보셔야 된다 금리 상승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빌리는가에 따라서 상환도 관련성이 있고요 대출 상환이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장기 대출로 눌러나라 기업과 관련해서는 책에도 적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생존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업황이 좋은 많은 기업들은 이미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M&A도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면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 자발적인 게 되었건 정책 당국이 주도하는 것이 되었건 앞으로의 기업 구조 조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기업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책에 적었지만 저는 세 가지 크라이티리어 첫 번째는 고용이 중요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업종이 그렇지만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 배려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대출금이 너무 많고 저 기업이 부실화돼서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 같으면 역시 도와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고용이 중요합니다라는 뻔한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기업 중에 많은 기업이 흔들리겠으나 저 기업 넘어가면 저 고용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은 그래도 어떻게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돈으로 셀렉션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도 나왔고 정부가 주안점을 두거나 주력하려고 하는 산업, 섹터 업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나 산업들이 열심히 해서 중국에 덜 따라잡히는 업종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아주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대출금 규모가 어중간하거나 또는 앞서 말씀드린 업종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러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업종이셨죠? 그러니까 가령 그래 저 업종은 그래도 중국에 아직 따라잡히지 않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린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겠어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많은 업종 주력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쪽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해서는 원해 건 원치 않건 간에 저는 선택을 강요당할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민주당 행정부가 됐다고 해서 중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이 극적으로 완화될 거냐?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패권 경쟁 지속될 거고요 어쩌면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통상 압박을 그런 식으로 가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원하는 걸 들어주면 한 큐에 다른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던 트럼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세세한 부분 가령 환경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지적세상권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때 동맹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우방 국가들에게 너희 중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태길해 입장을 명확하게 라고 하는 강요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제정책과 관련을 해서는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고 정부 빚이 많은데 그래도 정부가 돈을 지금은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하지만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으로 돈을 주입할 수 있거든요 통화정책은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금리만 낮춰서 경제 전반의 돈이 그냥 다 풀리게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긴밀하게 결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미 정부 재정의 절반 정도를 이미 있는 정부 부채의 이자를 낸 데 쓰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가지 않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결합시키되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은 꽤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다면 그 트리거는 뭐가 마음에 좀 걸려 이런 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옳은 답이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게 있을까 봐 트리거보다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시장의 기대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지금 미국 대선 결과는 사실은 대선 전에 시장이 상정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지만 상호원은 공화당이 수성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대했었던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워진 줄어든 상황이죠 그런데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정부는 돈을 쓸 거다 그런데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반독점 정책이라든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힘들게 할 수 있었던 정책은 도려나오기 어려워졌어라고 호재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사실 시장의 센티멘트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쏠려 있을 때 말씀하신 트리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정학적인 갈등일 수도 있고 기대했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오늘도 제 앞순서에서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백신과 관련된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나 뉴스 이런 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도 뭔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말씀을 하셨죠 금감원장님이 그 말은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라는 뜻인데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리가 돼야 하니? 대개는 그런 정리는 경기 나쁠 때는 잘 안 하고 살려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지금 전비기업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지금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과정에서 정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국가 부채는 저도 책에서 적었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2022년이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빌이 50%를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50%대 국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신흥국의 평균적인 국가 신용등급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AA0인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신흥국 중에서 그 비율이 50%대인 국가들의 평균 국가 신용등급은 트리플 B 마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이나 국가 부채만 본다면 실제로 그러지는 않지만 그 비율을 중시한다고 한다면 몇 년 뒤에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몇 단계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정부도 알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누구까지 살려주는 게 맞지?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독특한 저출산과 선진국이 걸어갈 길을 바로 뒤에서 따라가는 이상한 이머징 마켓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 좀 장기적인 숙제인 것 같고요 당장의 코로나도 문제인 것 같고 그 장기적인 숙제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나와주시죠 그럴까요? 코로나 이 얘기는 그 세트로 다시 한 번 고민이지만 이게 박사님 걱정하신 대로 잘 그래도 넘어가면 내년 이맘때쯤 되면 한숨 돌렸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한숨 돌린 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얘기도 다시 한 번 좀 나오셔서 그래야 그거 벗어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든 다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제가 시간적인 프레셔 때문에 개인, 기업, 정부의 대응 방안, 대응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책에 적은 것을 제대로 전달을 충분히 못해드린 것 같은데요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신과 함께 코너에서 다른 두 프로가 바쁘면 저라도 나와서 한 두 시간 얘기하시죠? 나라가 걱정인데 두 시간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들으실 만큼 재미있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 번 나와주시면 연말 전에라도 혹은 연초에라도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저는 꼭 한 번 다시 들어보실 만한 부분이 혹시 대출을 내셔야 되는 분이 있으시면 아마 금융회사가 먼저 반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만기를 길게 약간 금리가 좀 높더라도 만기를 길게 해두시라는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안가 listening broker 한국쪽ien